지난번에 저희가 성탄 특집을 보내드렸던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저희가 또 왔습니다. 그곳이 너무 좋아서 또 한 번 왔습니다. 정말 아름다운 곳이죠. 네, 지난번처럼 아주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. 뭐 이렇게 난익은 분들도 계시고. 네, 저도 좀 많이 보이네요. 반갑습니다. 어, 요번에 저희가 오신 분들은요. 그 85년도에 음반을 발매해서 빌보드 차트 100위 안에 진입한 최초의 동양 락그룹입니다.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을 또 음악을 해오고 계시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락매니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. 네, 뭐 미국에서도 큰 인정을 받았었다고 그러죠? 그렇죠. 네. 일단 그분들 모시고 음악을 들어보겠습니다. 라우드뉴스입니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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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아래쪽 아래쪽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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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김치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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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데 다음 곡목을 물어봤는데 클럽 공연을 하시는 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. 어쨌든 다음 곡을 그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로 맞춰주시죠. 오이, 컴온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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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